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문수 경제사회 노동위원장을 지명했다고 대통령실이 31일 밝혔다.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16, 17대 국회의원을 거쳐 경기지사를 지냈다.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김 후보자는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했고 20대와 30대를 노동현장에서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치열하게 활동했던 인물이다며 우리 사회의 고용, 노동현안이 산적해 있는 이 시점에 입법과 노동 등을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노동개혁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 생각한다고 했다. 김문수 후보자는 제가 부족한 만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, 국회와 노동관련 학계, 언론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며 더 낮은 곳, 더 어려운 분들을 더 자주 찾아뵙고 현장에 생생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. 김 후보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중소기업 노조, 미조직 노동자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다며 윤 대통령 노동개혁 성공하여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. 김 후보자